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 초반인데요. 주식시장에 조금 흔들리는 감은 있지만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3천선 다시 좀 내줬다가 지금 3천1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6%가량 상승세여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기조일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또 밀리지도 않는다. 그런 흐름으로 오늘 나름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는 주간 증시 전략 세울 거고요. 또 시장의 핵심 테마들 보고요. 특별히 특집으로 중국의 여러 이슈들, 리스크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또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전병소 교수님과 함께 오늘 특집으로 준비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슈앤뷰 출발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가 된 국가인데요. 기대와 함께 중국의 기대에서 성장을 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 점검하겠습니다. 전병서 경희대 차이나 NBA 개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헝다에다, 에너지에다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본질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에 올해 실질적인 타격을 좀 입힐 것이냐. 경기 누나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피크를 치고서 하강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순서대로 터지지만 헝다 문제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력란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전이나 송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IB들마다 예측체가 다르지만 대략 0.7에서 1.12 정도의 마이너스 이펙트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헝다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헝다는 전체 중국 부당산업계가 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헝다하고 예를 들면 최근에 판타시아 같은 두 개의 회사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다가 사고를 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신용위기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헝다 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전력난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체포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중심을 잡아주시니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왜냐하면 사실 뉴스만 보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은 다 망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중국 부동산 전체 위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이 오늘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혹시 자막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3분기 4.9% 성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대치는 예상치는 대략 한 5%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침에 조금 눌려 있었는데요. 4.9%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조금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지금 교수님 3분기 성장률 나왔는데요. 당초에는 중국 경제 올해 한 8% 성장 예측했는데 성장률 예측치는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8.4에서 한 9 정도를 예측을 하다가 지금 이제 IMF부터 한 8%대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대략 한 5.5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4.9는 조금 낮죠. 그런데 이제 4.9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외부 변수보다는 중국 내부 변수가 커요. 그래서 중국도 이미 소비가 지금 GDP의 54%, 60%를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헝단 문제나 전력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모빌리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중국 내수 소비가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 2%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2인 이상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자영업자가 다 죽고 내수가 다 죽듯이 중국의 철저한 방역이 이것이 내수에 치명적으로 독이 됐던 그래서 이게 아마 GDP를 떨어뜨리는 데 가장 컸고 그래서 중국이 보면 7월달부터 백신 접종률을 하루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씩 접종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155%가 졸려왔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소비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백신 이펙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 날이어서요. 그 얘기까지 여쭤봤고요. 헝다 사태는 중국 경제 근간 구조를 무너뜨릴 사태를 아니라고 하셨으나 전력이나 에너지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얘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력 문제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심각한데 문제는 이것의 본질을 따져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3%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축소 목표를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데 2019년에 목표 도달을 못했어요. 2020년에는 거의 마이너스 0.1%에 그쳤고 그래서 금년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이너스 3%를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폐착이 있었던 것이 우리 같은 경제기업원 같은 발개위가 31개 성실을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각 성이 이제 목표를 달성했냐 문제냐를 분기별로 이제 발표를 냈고 거기에서 이제 달성을 못한 이 성들을 이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분기 9월달이 또 이제 분기별 평가의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9월달에 각 지방의 성장들 당석이들이 좀 무리수를 둔 거죠. 아니면 펀드에 뭐 윈도우 드레싱하듯이 분기마다 바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절감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5년 10년 걸리는 일인데 당장 분기 수치를 마치려고 첫 번째 석탄 생산 제한 그리고 전력 생산 제한 그리고 화끈하게 이제 시멘트, 철강, 화학 이런 이제 전기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해서 하루 공급하고 3일 시구하는 이제 제한 송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9월달에 전체적인 숫자는 떨어지는데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이게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 당국의 무리한 정책 실행이 가져온 사고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10월달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9월달에 말씀하신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큰 사고로 퍼졌고 이것이 중국 문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부가 이미 9월달에 보면 대대적으로 이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완화 조치를 이미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너지 대략 문제는 짧으면 1, 2개월, 길면 아마 3, 4개월 안에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에너지 문제는 워낙 이제 사실 중요한, 어느 경제나 구조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국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측면에서 에너지나 소비나 뭐 이런 공산품 말고도 사실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뭐 알리바바 마인이나 4차 산업혁명을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주도하는데 그쪽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기를 바짝 잡고 상장 못하기 하고 이게 중국의 소위 성장산업, 4차 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교수님이 원하기 전에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플랫폼 기업을 자꾸 주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주가가 40%에서 80%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기업 죽이기고 이것이 이제 자살골이고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온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플랫폼 기업, 인터넷, 모바일 산업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주가 측면에서는 큰 악재였지만 중국 산업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을 알리바바 탄센터를 제재한다고 해서 디디추싱을 제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국부가 유출되거나 다른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이걸 먹는 게 아니고 선두업체들, 대형업체들의 점유율이 2위, 3위, 4위 업체로 재배분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없어지거나 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주가로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시장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된 플랫폼 인더스트리의 훼손이나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ABCDR을 얘기하는 거죠. 플랫폼은 기반이고 그 위에 AI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이쪽은 정부가 지금 손대거나 제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후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에 보면 된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중국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그때 중국이 아마 보여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택시부터 버스부터 그리고 모든 출입은 다 안면인식 그리고 드론으로 모든 것을 중계하고 모든 거래는 전자화폐로 하게 되는 물론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쇼강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샘플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한 거냐 아니냐는 아마 그때 오히려 더 증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여기가 고민이라니까요. 매일 보는 뉴스를 통해서 나쁜 뉴스가 확 몰려나올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데요. 내면을 좀 들여봐야 됩니다. 4차 산업 말씀하신 길에 질문 가운데 전 미국 국방부 소프트웨어 책임자가 이미 그런 첨단 산업, 특별히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이런 거는 중국이 미국을 사실 응가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지금 중국이 4차 산업, 핵심 산업에 지금 와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빅데이터의 크기가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의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은 IT 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넘어섰지만 문제는 AI는 이것은 Try and Error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봐야 아는 건데 중국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는 것이고 이걸 실제로 응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의 AI 논문 숫자가 미국을 추월했다. 그래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AI는요. 특허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Try and Error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를 내면 상대가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액션을 해보냐 안 해보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미중의 반도체 전쟁이 AI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모으는 건 좋지만 이것을 처리하는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에 고성능 서버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고성능 서버나 슈퍼컴퓨터를 제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싸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뒤질 수는 있지만 이 반도체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꽤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사실 질적인 분야에서의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도체 얘기 하신 게 반도체가 사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이런 걸로 해서 국내 업체들도 인수하려고 하고 굉장히 가다가 마침 코로나가 오고 미국의 견제가 인해서 주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현황들은 어떤지 또 미중 간에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 브로킹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는데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중국에 제재하는 반도체는 10나노 이하 첨단 부분만 제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재도 하웨이라는 회사하고 SMIC라고 하는 파운더리 회사 이 두 개를 제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그렇죠. 나머지 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자동차 여기 들어가는 칩들은 14나노 정도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5나노 이하짜리 첨단 제품의 비중은 아직 5%, TSMC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10%대 밖에 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해가 있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는데 그런 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또 자유롭네요. 그러면? 그래서 비슷한 상황인데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정한데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사보타이지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증산을 해서 매출액이 30%, 50%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쇼티지 상태에서 가격을 계속 20%, 30% 올렸을 때 뭐가 더 유리하냐고 하면 후자가 월등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벌써 자동차용 반도체 치입 부족 사태가 6개월 1년째 돼가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도체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즐기고 있다.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 안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참 얘기도 이제 조금 깊은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나온 길에 오늘 전병수 교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나온 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조금 잠잠한 듯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내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뭘 카드를 좀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단초가 하웨이의 장려지요. 하웨이의 CFO였던 멍완조우를 카나다에서 거의 3년간 구금을 하다가 풀어줬어요. 이걸 잘 해석을 하면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중의 무역전쟁은 멍완조우의 석방으로 끝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멍완조우를 풀어주면서 중국은 대대적인 선전을 했죠. 중국 외교의 승리다 뭐 이렇게 했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그 멍완조우를 왜 풀어줬겠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 2400억 프로치를 구매해 주기로 했던 것을 이것을 중국이 아직 60% 더 실행을 안 했고 금면도는 거의 40% 더 실행을 안 해서 목표치를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풀어주는 것에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무역전 무역협상에서 구매하지 않았던 것을 적어도 4.4분기 또는 내년 1.4분기 안에 다 구매를 해주는 그런 파트가 들어간 것 같고 재미난 것은 TSMC의 USTR의 대표인 캐슬린 테이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됐으면 육두문자 쓰고 난리를 쳤을 건데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1단계 무역 합의는 이런 정도가 있고 중국이 산 거는 이 정도다 그것만 딱 코멘트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이면에는 이것이 무역 합의에 대한 실행에 관한 이면 협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중에 무역 협상보다는 아마 앞으로는 기술 협상 쪽에 반도체 브로킹에 미국은 더 집중할 것이고 그것을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중국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역에서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해주는 그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역 전쟁보다는 기술 전쟁의 관점에서 양국의 통상을 보는 것이 답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브레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처럼 아각거리고 콩도사죠. 이게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전선에서 기술적으로 펼친다는 말씀입니다. 전봉수 교수님이랑 함께하고 있고요. 쭉 여러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건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 오늘 정말 여쭙고 싶었던 거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중국은 올라가다 보면 정책 쪽에 맞닿는다. 그리고 그 위에 시진핑 주석이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사면임과 장기 집권 이런 정책의 변화들이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10월에서 사면임을 갈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리스크에 혹은 중국 성장에 얼마나 큰 변화와 위기 요인이냐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도 가장 큰 관심사인데 결국은 답은 시진핑의 집권에 물어보지 말고 돈에게 물어보는 것이 답일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가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JP 모강 같은 세계적인 아이비가 중국에다가 100% 독자 법인을 내서 증권업 영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블랙락이나 벵가드 같은 전 세계 1위에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중국에 100% 독자 법인을 내고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나라에 미국에서 1위, 전 세계에서 1위에 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왜 법인을 냈는가.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금년 들어서 수많은 악재가 나왔지만 중국에서 후정강통의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은 금년 들어서 단 한 달 또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수매수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그 사이 헝다 부동산이나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느낌으로 보니까 그렇고 반대로 놓고 보면 새로운 직권을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뭔가 빅 이슈, 로지안 그림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프로선수들은 로지안 그림에서 소위 말하는 중산층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서 내수를 육성한다는 데서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중국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공동부유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산업들을 제재하는 산업, 고산업에 집중해서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낙관적인 비유를 갖지 않으면 돈을 먹기 어려운데 시진핑의 상기 직권에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이펙트, 국민에게 주는 비전이나 희망이나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뭔지를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도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저희가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외교 관계자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투자가 관심이 있는 건데요. 돈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중국이 사실 여기서 확 무너지는 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고민들은 좀 많이 되고요. 미중 간에 또 끼어 있는 전략적인 스탠스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체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수, 백신, 국산화 세 가지 측면을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내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이상 가는 내수가 2%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내년 아마 대대적으로 내수 부양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팔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가 이게 중간제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큰 기회가 왔지만 못 들어가면 어렵다. 그다음에 중국의 금년도 경기 약화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백신이다. 중국이 백신을 늦게 맞춘 거죠. 그래서 백신이 정말 물백신인지 아닌지는 11월, 12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 보면 되는데 백신이 효과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빌리티가 회복이 됐을 때 중국의 회복에서 우리가 뭘 찾을 건가 이걸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산화를 보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하고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제품들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전부 중간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브로킹 또 중국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이 미친 듯이 국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조정미래 고성능 제품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면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마켓셔를 중국에서 잃어버리는 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중국의 내수 확대에서는 우리가 길을 잡을 수는 있지만 중국의 지금 빠른 국산화에서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들이 이것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펙트에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석탄이나 알루미늄이니 화학제품이니 철강이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중국의 최근 리스크와 그 속에서의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병서 교수님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마무리를 주셨는데요. 내수, 중국 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신, 국산화, 역시 중국 국산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키워드를 잡고 전략의 중심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경희대 차이나 MBA, 전병서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